라이클럽 총무 전형입니다. 이사 드리겠습니다. 오늘까지 오셔서 참석해주신 네네밀 로 pairing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국제 로타이 상북 상북지구 연주 중앙 로타리 클럽 처음에 한 차연 대장님을 소개합니다. 이래서 맹민 대장님을 소개합니다. 이래서 맹민 대장님을 소개합니다. 치매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의료 서비스에 제 상상으로 해서 더욱더 여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군주 로타리 클럽이 전국에서 이렇게 글로벌 사업을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하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한번 실감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. 저희도 또 지원에 맞이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바로 착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. 며칠째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2023-24년도 경주 중앙 로타리 클럽 글로벌 도전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역 전환 문제인 노예기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도 같이 증가하므로 치매 예방 및 고려장비 지원 사업을 아이템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은 관련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3630 지구의 지출 후 검토를 받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을 듣겠습니다. 진심을 오늘 살게 되었습니다. 이상으로 글로벌 보증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정적이 좀 더 일찍 실행됐으면 더 좋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립유약병원 원장님을 이렇게 한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이렇게 보건소 소장님이 오셨습니다만 이렇게 봉수와 함께 의의를 해가면서 이 경제를 잘 활용하도록 야속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